지용아! 동심 좀 하라고 지용이는 참 야! 안 이루어져! 안 이루어져! 지금 심각해 지금 너무 잘나가고 지금 잘못돈거 지금 지금 신나는거야 일어가면 전 내가 라라라라라라라 형 수어 이번 시디어슨다 아코가 없어 큰일났다 나를 노랑만하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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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들끼리 1박 2일 단합대회를 한번 해보고자 해서 여기 모였는데요 제가 감히 제목을 한번 지어보고 싶네요 된장에 패밀리랑 문학을 나 또 아 아 아 아 아 아 로봇 소리죠 아 그 멤버들이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이건 정말 패밀리보다 더 나네요 그냥 쭉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걸어가야 돼요 한번 가볼까요? 여기가 어디예요? 남양주 저희 특별히 여행을 본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좋네요 우리 거리 얼굴 본 것도 오랜만이에요 진정한 진숭이 저긴 거 같아 귀곡산자 느낌이야 저건 뭐야? 저거 너무 심심하다 저거 먹는 거 진짜 너무 심심하다 저거 먹는 거 진짜 저녁에 부킬 수 있는데 안 된 사람은 이걸 여기서 자야 돼요 여기서 자야 돼요? 왜 이렇게 추운데? 이 추운데요? 저게 냉기야 완전 냉정보여 여기 장난 아니야 어? 아이고 진짜 거기 더 추워 아우 추워 진짜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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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긴 사람만 라벨하고 공부로만 단순을 주겠습니다 공부로 가요? 탁구요? 탁구를 해서? 탁구 잘 춰요? 저 탁구 그냥 저도 그냥 보통 합니다 전 못 칩니다 잘하셔요 운동하는 걸 못 봐서 나는 사실 우리 이번에는요 혼자 하는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근데 내가 사실 내 생각에는 형한테 미안하지만 형이 약간 깍두기일 것 같아 좀 믿어 주십시오 저주요 형이 같이 공부에 깍두기까지 아니에요 야 너 탁형 정돈 이길 수 있지? 탁형 정돈은 뭐야? 점수요? 정돈이란 말이 참 억양이 좀 이상한 거 같아 네 여기에 한번 튀기고 가는 거지 네 그렇죠 처음에 서브만 이렇게 아니 방법을 모르십니까? 아니 왜냐면 보시는 분들이 탁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군고구마가 달려있어 군고구마가 달려있어 군고구마가 달려있어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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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! 으야 수워해야 하다요 에프 어이! 형 투어! 형 투어 입어! 어이라 형 추워, 이보 형 뒤에 뭐예요? 뒤에 뭐예요? 뒤에 뭐예요? 갑자기 뭐예요? 형! 형 마이크 없어서 목소리 안 들어가, 이보 형 목소리 안 들어가 안 추워요? 추워요 시작 승리 잘한다 승리 잘한다 승리 잘한다 살살해 형 이겨서 뭐하니? 맨날 매니저 형들이랑 치고 그러지 않을까? 꿀벅 저 타코 그냥 저도 그냥 보통 합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정말 깍두기까지 아니에요 팀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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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가고 라면을 걸은 빅댕 단체전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자 5점입니다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총알 같은 수업 총알 끝 총알 끝 총알 끝 총알 끝 너한테 왔잖아 멈추나 대성이 뭐 탁구도 보도 못한다 웃기긴 하지 웃기는 것도 지금 잘 못해 지금 MC도 잘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승리군이 처음 잘하네요 그러네요 처음 알았네요 너 어 잠깐만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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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할 수 있을지 그냥 갈게요 그냥 갈게요 그냥 갈게요 1대2 1대1 2대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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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3 3 무슨 고생이야. 이거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, 갑자기. 감성 추워. 와, 괜찮았어. 이거 먹으려고 그러는데? 이거 진짜 참 맛있어. 와, 진짜 맛있어. 눈물 젖은 빵에 있는 거야. 와, 맛있어. 밖에서 밥 먹으러 먹으러 오는 데가 어디있어. 이쪽은 다듬어, 다듬어. 이쪽은 다듬어, 다듬어. 뭐예요? 이게, 아, 덜 있네. 뭐예요? 입가에, 입가에, 다들 뭐가 묻었는데? 요거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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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강아지가 와서 먹었나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들어가 계세요. 일단은 더 그러다 줄 거예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마침 현재 새czyом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